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강릉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3명에게 3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무정당 후보자와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로 후보자를 위해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선관위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에 대해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